오늘도 텃밭에서 흰 민들레 캐 버리기 흰 민들레 이거 지금 안 캐 버리면 씨가 생겨 가지고 계속 납니다. 그래서 오늘도 흰 민들레 캐기 200개 도전입니다. 200개 지금부터 캐겠습니다. 지금 안 캐면 완전 흰 민들레 동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캐 버려야지 됩니다. 딱 200개만 캐겠습니다. 엄청도 많아요. 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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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 민들레는 왜 이렇게 잘 퍼지는지 이쪽에 쫙 다 흰 민들레 입니다. 튤리꽃 예쁘게 폈구요. 이쪽에도 흰 민들레가 쫙 깔렸는데